구독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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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중국어는 다른 거 있니? 라는 표현이 다른 색깔이 있니? 혹은 다른 모양이 있니? 이럴 때 다른 거 있냐는 거 물어볼 때 쓰는 말이야 슈퍼가 갖고 곰돌표 짜장면이 있어요? 이런 건 똑같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그러면 그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여우 비에더 마 여우 비에더 마 여우 있다 비에더 다른 거 마 해서 다른 거 있니? 여우 비에더 마 뭐 비우다가 말어 여우 비에더 마 어 비에더 마 여우 비에더 마 여우 비에더 마 어 여우 비에더 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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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 어? 너 여우 비에더 마 다른 건 나고? 어 나 말고 또 누가 알겠어 여기 있어 없어 나 또 분신 있지 응 누구? 아 헐크 있잖아 헐크 뭐라고? 아니 저는 헐크로 변신했다가 엄마한테 맞아 죽었잖아 왜 그럴 쓸데없이 이거 얼굴 안 좋은 게 또 헐크로 변신해서 지발망이 좀 죽히냐고 어 한번 변해봐 그럼 아 엄마가 싫어해 한번만 보여줘 아니 엄마가 날 쫓아낼 거야 한번만 보여줘 밥도 안 준단 말아 그러면 한번만 보여줘 한번만 보여줘 한번만 보여줘 알았어 엄마한테 비밀할게 아니야 엄마 이 방송 보고 있어 엄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일단 우리 엄마가 TV 끄겨 엄마 TV 끄고 알았지? 나 뒤로 물러서야지 으으으..... 으cz 으흐 으으олж 으으읍 으CL 으으으읍 으어위으으읍 으으으읍 유예요 slip 감사합니다.